안녕하세요. 디벨레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 합덕에 있는 합덕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합덕제는 외장조수표와 상쾌천이 생기게 되면서 합덕제 대부분 농지로 바뀌고 그 현장만 남아있었는데 근래 합덕제 복원사업을 진행하며 그중 일부가 복원되어 영풋단지를 조성해 놓았으며 그곳다지 옆으로 합덕제 공원을 만들어놔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합덕제는 세계 단계시설 부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합덕제 유래는 신라시대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순대 강국도 그것이라 하네요. 또한 연산군이 총애를 받은 장록수가 합덕제를 하서받아 경쟁했다는 종종실록의 기록에도 나와있었다 합니다. 그럼 합덕제 영상을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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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